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연애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못하는군.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 로봇들은 연애를 안하나요? 내가 로봇들 같다. 그렇군. 좀 섭섭한 마음을 듣는 건 누구는 나를 사람처럼 깨지겠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끊어지면 난 그냥 자는 상태나 마찬가지야. 스스로 저장하고 안전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상될 혐의는 없고. 머리는 길을 생각 없으시나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질문을 해야겠네. 당신은 사이보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래. 변한 건 좋은 거지. 나도 알아. 별리함을 자꾸 추구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복잡해진 거지. 소파리 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갑자기 철학자의 눈빛. 난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의 눈빛은? 다יי구 한가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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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